도쿄 서페이서는 티섭이 다 되있으니까 그냥 바로 뿌려보시면 되요 오늘 못뿌려야 이거 오늘 갈다 이렇게 집에 갈 것 같애 근데 얘는 펜스플리로 뿌려야 하지 않을까 따지않으니깐 어우 에어보시 뿌리고 있었네 날 터져서 맞아요 그리고 투명이 너무 크면 균일하게 안 나오잖아요 음 그렇죠 얘는 바닥에다가 파퍼로 붙여놓고 꽉꽉 문질러 저희 그래서 학교에 공업용 상품 엄청나게 바닥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고 빡빡 빡빡 저도 스턴트폰 많이 쓰거든요? 얘는 이제 종이 파퍼고 스턴트폰 뒤에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걔를 바닥에다 테이프로 붙인다니까 빡빡 빡빡 이러는 거 같아요 아우 씨 수강원은 정말 여기 나오잖아 쓰레기 해야겠다 하세요 건강하실 것 같은데 예매를 하셨으면 하여튼 다 까먹어서 첫부터 다시 해야 돼요